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순이익이 줄어든 상황 속에 사회공헌 활동 비용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국계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과 5개 금융유관기관은 작년 사회공헌 활동 명목으로 총 6,990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6,614억 원보다 5.4%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저금리 및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26.1% 줄었지만 사회공헌 활동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농협은행이 1,277억 원으로 지출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